나, 나, 나. 나, 나, 나. 진짜 빈대. 여름이, 여름이. 호동경이. 호동경이. 문장이 적혀있다, 문장. 시청자도 모르고 여행원도 모릅니다. 불이 꺼지면 준비는 본인의 준비임을 표시하는 의미로 고개를. 간다, 간다. 오! 오! 어떡해, 누굴 믿어야 돼. 야, 웃지 마. 3분 안에 인간을 물면 그 인간도 준비가 됩니다. 3분 안에 올린 건 뽑기 5번입니다. 와 대박! 좀비가 이기면 좀비는 하나씩 뽑게 될 것이고요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남으면 그 인간이 다섯 개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?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남으면 인간이... 승리입니다. 3분? 여기 어디서 뭘 해요? 아니 여기 숨을 데가 없잖아 근데 물린 사람은요 창업에 견디는 거야? 항복하면 준비되는 거 바로 준비되는 거야? 그전에 컴비나면 항복하면 돼 안 돼 진짜 살살 물어 좀비는 아니 아무런 기구도 없고 너무... 못 내벗어 최대한 안 잡히려고 지원이 형 지금 상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너무 티났어 난 지원이 형 인간이 많아 진짜로 허둥이 형이 조심하면 바로 잡힌다 그쪽은 100불 안 치마지 말고 야 진짜로 아 수근이 형 좀비가 돼 지원아 3분 너무 길 것 같은 경우가 봐봐 지금 수근이 형 지금... 만진다 이거 생각해라 아 수근이 형이다 그러니까 와 이 형 때문에 알았다 수근이 형이다 진짜 3 2 1 3 2 1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미안해 너무 예노톤이 해가지고 누구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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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성선살이라니까 야 삼각시다리면 물어버리지 형은 왜 날 계속 물어 뭐라고 그랬는데 공기라고 그랬는데 가죽 냄새 너무나 가죽 찬바지 보고 있으라 이거 아니야 와 이거 때문에 알았다 수근이 형이다 진짜 3 2 1 보인다 보이는데 3 2 1 보인다 보이는데 3 2 2 2 아 3, 2, 1! 어, 보인다, 보이는데? 3, 2, 1! 어, 보인다, 보이는데? 1, 2, 1! 1, 2, 3! 어, mating 1, 2, 1! 1, 2! 우 completed 2, 1! 하,~! 하... 하.. 하.. 아래! 아래! 뺏뺏 뺏뺏 스태빈입니다 뺏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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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진짜로 물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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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. 좀비, 좀비, 좀비. 좀비. 1분 남았습니다. , 좀비, 좀비, 좀비. 아, 좀비. 스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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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모르겠어, 스탭이지. 모르겠어, 스탭이지. 잡았다, 스탭입니다. 스탭! 아! 진짜 엄마! 아, 아파! 아, 아파! 아, 아파! 좀비야, 좀비! 좀비야! 좀비야! 진짜 와닌데? 어, 아닌… 좀비예요! 좀비야! 좀비야, 좀비야! 아, aba! 우우우우우우우웅! 좀비야, 좀비야! 좀비야! 좀비야, 좀비야! 하나, 둘, 셋… 한 번 합포해서. 하나, 둘, 셋. 나, 나, 나. 한 번 합포해서. 나, 나.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해요? 너무 예로톤이어서. 감독님, 감독님 맨날. 그럼 미안해. 여기 어떻게. 여기 어떻게. 여기 어떻게. 여기 어떻게. 민감. 제가 여기에 아까 한 2분 때부터. 이러고 계속 있었어 이러고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나, 나, 나. 나, 나, 나. 아유. 뭐야, 저런 게 아니고 웃었어. 웃잖아. 아유, 떨어졌어. 너무 웃었어, 씨. 아빠, 아빠. 아 아이고, 동 동생아, 동생아, 동생아. 다 놀아. 다 놀아. 아아! 아아! 아우아! 아니, 왜요? 여기 어떻게... 여기 어떻게... 이거 내게 어떻게 쉬었어? 형아, 형님. 왜 안 물었지? 처음에는 소리를 안 질러. 키우가 꽉 물었어야 돼, 찬을 한 번 더. 착해, 착해 생기네. 3초 남았을 때 물렸어요. 3초를 참은 거예요. 제가 혼자 살아남은 고민 없이 인간이 승리한다! 감독님 괜찮으세요? 나 허벅지 물었는데 세게. 감독님 미안해요, 감독님 미안해요. 괜찮아요? 미안해요.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. 코드를 몰려가지고 톤 작작 얘는 톤이더라고. 지켜놨다.